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숲 옆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 인기 많은 곳들이 많은데 한남뉴타운과 더불어 가장 입지가 좋다고 평가되는 곳이 바로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성수라는 입지 자체가 좋은데 이 영동대교를 넘어오면 바로 강남에 접근이 가능하고 한강의 접근성도 너무 좋고 또 서울숲이라는 아주 좋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랜드마크로 되어 있는 이 트리마제, 그리고 아크로포레스트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갤러리아포레 이렇게 굵직굵직한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로는 서울숲역, 그리고 성수역 이 수인부당선과 2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런데 뉴타운도 아니고 재개발도 아니고 전략정비구역은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략정비구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오세훈 시장 있잖아요. 저희가 구세훈 시장님이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어요. 근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한강변을 따라서 초고층 건물들을 많이 지어보겠다. 아파트도 높게 높게 짓겠다. 이런 것들을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의도, 압구정, 이촌동, 그리고 성수 이런 식으로 많이 선정이 되었었어요. 근데 현재는 성수만 전략정비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성수는 좀 밀어주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이기도 하죠.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하나하나 특징을 좀 알아보면 일단 재개발치고는 상당히 깔끔하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네모 반듯한 게 거의 없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상당히 이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입지가 좋다고 평가되는 게 1지구입니다. 왜냐면 2,900, 거의 9세대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가장 큰 세대 규모입니다. 조합안수는 아마 1,475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 서울숲과 도보로도 상당히 가깝죠. 가능하고 서울숲과 접근성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정말 인기가 많고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트리마제 아파트가 있잖아요. 여기랑 같이 붙어서 여긴 대형 트리마제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사업성도 상당히 우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입지적인 것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가장 비싸기도 합니다. 그리고 2지구와 3지구는 사실 느낌이 비슷해요. 2지구는 2000세에서 조금 안 되는 세대수로 되어 있고 구역이 한 가운데 있어서 조금 애매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가격이 좀 저렴한 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변북로가 다 지하화할 예정인데 거기에 수혜를 입을 곳이 바로 2지구 그리고 3지구입니다. 2지구, 3지구는 거의 비슷해요. 성격이. 그리고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4지구인데 4지구는 제일 구석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한강 조망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로도 이쪽으로도 이렇게 양쪽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우수한 편이에요. 이게 조합원수가 많지 않아서 일반 분양률이 아마 높을 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영동대교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다른 곳도 다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4지구는 바로 영동대교 타고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은 실제로 임장을 가면 어디가 1지구고 어디가 2지구고 어디가 3지구고 어디가 4지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거의 진짜 무슨 80년대, 90년대 그런 동네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장을 가면 이 아쉬를 켜고 임장 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안타까운 단지가 하나 있어요. 이 두산 위부 단지인데 여기는 이렇게 아쉬를 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전략정비 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른 단지 같은 경우 이런 강변동량이나 현대, 청구, 임광 이런 데는 다 전략정비 구역 안에 속해 있어서 다 나중에 세아파티로 바뀔 텐데 이 두산 위부만 이렇게 동그라미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옥의 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점이고 또 이 주변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 위가 이제 성수동 요즘에 핫한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성수 전략정비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 옆으로는 자양 구역이 있는데 자양 1구역인 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7월부터 입주를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겠죠. 이제 요거랑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랑 같이 시너지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장미가 있는데 장미도 이제 막바지여서 곧 세아파트로 바뀔 예정이고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트리마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 쭉 다 세아파트로 바뀌고 자양까지 이제 바뀌면은 이쪽이 다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지금 현재는 성수 전략정비 구역은 모두 다 건축심의 단계거든요. 사업생인가가 지난 거죠. 그 단계고 이제 10년 내로는 다 세아파트로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